옳지! 핫덕쓰! 얜 뭐임? 별로 안 빠른데 생각보다? 개빠름 개빠름 아 너무 빠른데! 오케이 약점이 여기군! 아 약점이 뿔인가 보다! 아 뿔은 너무 단단해! 그나마 덜 단단한 곳을 때리자! 여긴 단련하지 못하겠지?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김앤바른나누라의 공포게임은 좀비 세계에서 살아남기라고 합니다.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저처럼 귀여운 여학생이 살아남는 게임인 것 같아요. 과연 저 여학생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차피 컨트롤을 제가 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?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! 시작이 이게 시작이... 저게 좀비야? 야! 맞다! 난 피하지 않음! 내가 무서운 것은 내 성적군! 좀비 따위 무섭지 않단! 개점! 아 뭐야 막기도 있었어? 아니 뭐야 지금까지 안 막... 난 막지 않는다!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내 수학 성적군! 아 근데 저거 2대1은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은데? 저건 안 될 텐데요? 일단 제가 좀비 세계에 갇혔는데 좀비 세계에서 나가려면은 심장 7개를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건 뭐지? 자 제가 뭐 먹었어요? 뭘 먹은 건데? 뭐 알려줘야 내가 뭘 하지? 아니 그리고... 어떤 좀비물에서 좀비를 주먹으로 잡아야 돼! 무기라도 초반에 칼이라도 주든가! 어? 나는 자판기다! 점점 나도 미쳐가는군! 이게 뭐지 도대체? 여기 문은 열리나? 아니 이렇게 넓은 곳에서 문까지 열리면 이거 다 찾아보라는 건가? 안에 아이템은 없겠지 당연히?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둘 거면은 그냥 문 막아놓지 이거를 굳이 문을 열어놔가지고 이게 나처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틀어가 볼 텐데 왼파님은 코로 좀비를 잡으시죠? 놀랍게도 제 코는 말랑말랑합니다. 딱딱하지 않아요. 잠깐만 뭔가 잘못 본 것 같은데? 아 진짜 아니라고 해줘 진짜 너무 싫어! 아 쟤랑은 못 싸워요. 아 저 거미줄 저.. 저 X.. 아 저 X.. 쟤가 만든 건가 봐! 쟤가 너는 이기지. 아 얘 왜 이렇게 싸움 잘해 얘는! 유단자인가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너무 달아! 아 튀어 튀어 튀어! 어 뭐야? 어 수류탄? 잠깐만! 귀.. 귀가.. 아니 수류탄이 진짜 수류탄이네? 야 근데 한방에 죽었어 이거봐! 잠깐만.. 어 저 아래 뭐 있는데? 사람인가 봐! 조금만 기다리세요! 제가 갑니다! 아 좀비! 쟤랑 이 좀비부터 쓱싹 틀어야돼! 어 잠깐만! 넌 뒤졌어! 너 일로 와봐! 야 너 죽었다 이제! 개쌤! 여의봉 수준인데? 야 이거 먼저 먹었어야 됐네! 어 뭐야 심장이 있네? 설마 이걸 7개의 심장을 부셔야지 여기 나갈 수 있는 건가? 어! 먹었다!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나! 진짜 별론데? 아니 플래시라이트도 있었어? 아니 플래시라이트가 무슨.. 군대용 플래시라이트인데 거의 수준이? 이렇게 숨겨진 곳엔 뭔가 좋은 게 있겠지? 두근두근.. 뭐가 있을까?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잖아? 못 지나간다.. 아니 문이.. 뭐하는 짓이지 문이? 문 왜 이래? 그만해! 그만! 그만! 그만해.. 하지마.. 하지마.. 이렇게 되면 2층까지 가보자고 아니 아무것도 없어.. 안해.. 두번째 게임입니다 두번째 게임은 제 친구가 숲속에 놀러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 근처에는 인디언 부족이 산다고 하는데요 과연 뭐 때문에 연락이 갑자기 안되는지 그리고 하필 그 근처에는 왜 인디언 부족이 사는지 설마 그 인디언 부족이 식인 부족일까요?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따르릉 따르릉 내가 니 오빠야 드라이브 할 때 노래 부르면서 가면 굉장히 시간이 잘 갑니다 여기구만 내가 딱 IP 추적을 했지 이곳 근처에서 내 친구들이 연락이 안됐는데 말이야 깜짝아 누구샘? 누구세요? 아니 왜 따라오시는데요? 아 내가 키우는 겐가? 사냥개인가 봐 아 오케이 이런거 제가 또 영화에서 봤어요 하이 핫덕스 자 냄새 맡아봐 자 냄새 맡아 냄새 자 가자고! 영화처럼 되지 않네 내 친구 어딨지? 나 친구라고 하면 푸린이랑 봄스 밖에 없는데? 푸린아 푸린이면 죽어도 되지 않나? 아 여기서 캠핑했네 아 뭐야 이거 핏자국? 이 정도 피 흘렸으면 이미 죽었겠... 뭐야? 죽었는데? 야 총이다! 오키 총 먹었어 가자고 핫덕스 핫덕.. 어허어허어 뛰는거 귀여워 어 뭐지? 아마 이쪽일거 같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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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짖어? 어어 누가? 야 같이 가! 어? 사람 있다! 뭐지? 저기요! 야 누구 묶여있는거 같은데 아닌가? 저기요! 나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한 발 쏴볼게요 어? 사람이 아닌가? 나무인가? 이게 뭐야? 뭔가 의식같은걸 하고 있는거 같은데? 그 그를 살려야돼 자 아직 안들켰구요 여기 총알있어 여기다 이 총알 먼저 먹자 누가 했어? 아 깜짝아!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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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에요 저 살릴생각 없었음! 별로 친한사람 아니에요! 어 뭐야 계약함 아 뭐야 쌩척은 다하더니만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살려드릴게요 잘못눌렀어요 무슨일이죠 아저씨?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있다가 어 뭐야 왜이래 뭐야 쟤? 왜 사슴이 됐지? 어 저 밴드도 있네요 피회복이 되나봐 헤도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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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 아 나 피 50밖에 없어! 아니 체력회복 어떻게 하는거지? 헤도샷! 엎 나오기만 해 어리성은 영혼!!! 아니 내 강아지는 어디 간거야 아니 싸울 때 도와줘야 되는거 아냐? 나중에 보스 있을거 같은데 느낌이 어 차로 간다 잠깐만 내 강아지는 안돼 안돼 그냥 가면 안돼 옳지! 핫닥쓰! 얘 뭐임? 별로 안빠른데 생각보다 개빠름 개빠름 아 너무 빠른데 오케 약점이 여기군 뿔인가부다 아 뿔은 너무 잔단해 그나마 덜 잔단한 곳을 때리자 여긴 단련하지 못하겠지 지났다!!! 핫닥쓰 핫닥쓰 어디갔어 옳지 일로와 설마 너도 변하는건 아니지 옳지 앉아 옳지 손 왜 지져 니가 지들때마다 좋았던 일이 한번 이게 끝이야? 예에 예에 마무리 멘트 할게 없으니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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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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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